카카오티비와 유튜브에서 전세계 동시에 생중계되는 떳다 더보이즈 여름방학 RPG 스페셜 네 인사드릴까요? 둘 셋! 웨스트 더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네 저희 더보이즈가 조금 전 6시였죠 새 싱글 앨범 지킬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저희 떳떼 새로운 시리즈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생중계가 끝나는 밤 9시 드디어 떳다 더보이즈 여름방학 RPG 편이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 이 생중계 시간에는 본편 공개에 앞서 저희 촬영 비하인드는 물론 잠시 후 공개될 본편에 스포일러를 팡팡 터트릴 예정입니다 진짜 기대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원더케이 카카오티비와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채팅을 하면서 소통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You'll be able to join us You'll be able to chat with us live to join us through 원더케이 카카오티비 or by 유튜브 So please come on in, leave lots of comments and let's have a good time Come on! 감미열 지금 채팅창에 정신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노래 너무 좋다고 맞아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대박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모티콘도 많네요 되게 해외팬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아요 영어로도 좀 읽어주세요 똑같이 해 How is such so cute Thank you 빨리 더 봐가지고 얘들아 사랑해 저희 사랑합니다 저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아 죽도록 좋아해 영혼아 죽도록 좋아해 얼굴 댓글이 되게 죽도록 잘하네 감사합니다 유모티콘이 너무 예쁘다 이재현 너무 예쁘다 의상 너무 예쁘다 의상 너무 예쁘다 의상 너무 예쁘다 이름이 출찬이 귀여워 노래 너무 좋아 우리 유튜브 원더케이 채팅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앙구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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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가 귀엽대요 맞아 모자 모자가 너무 귀여워요 모자 어디에서 샀냐는 이라는 댓글이세요 어? 어디에 샀어요? 어디에 샀어요? 그건 저희도 모르죠 영어도 많이 읽어주세요 이 앙구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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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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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더케이 카카오TV와 유튜브에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는 떠따 더보이즈 여름방학 RPG 스페셜 생중계 네 잠시 후 밤 9시에 원더케이 카카오TV 독점으로 본편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유튜브에서는 밤 9시 30분에 본편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스 Come on the boys Summer Break RPG will be streaming live on 카카오TV and YouTube at 9pm it will be exclusively available on 카카오TV and at 9.30pm it will be available on YouTube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and don't miss out don't miss out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봅시다 저희 떠따 더보이즈 셋 시리즈 구제가 뭡니까? 여름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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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을 꼭 지키겠다는 소년의 귀여운 다짐이 담긴 곡입니다. 또 그리고 블락비 박형선배님이 작곡해주신 곡이죠. 빨리 빨리 들어주세요. 지킬게. 자 이제 곧 학생분들 여름방학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시작되잖아요. 첫번째 코너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여름방학 계획을 알차게 보내고 목표나 시간들을 꼭꼭 지킬 수 있도록 결표를 저희와 함께 짜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계획. 지킬게. 시작해볼게요. 이제 곧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이 여러분들이 지킬 여름방학 계획을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일단 우선 저희 먼저 더보이즈. 더보이즈는 여름방학 때 주로 뭘 하면서 보냈는지 아니면 뭐를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여름방학 때도 학생이었잖아요. 그쵸.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네. 잤어요. 네. 이게 진짜 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현명하네요. 잠을 자야지 그날 하루를 좀 더 이렇게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쵸. 저는 이번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낼까? 여름방학 계획표를. 아 계획표. 오랜만이네요 계획표가. 계획표를 짰어요? 짜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그 다음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점심을. 양치하고 점심을. 아 아침 시간이 끝나고. 그게 계획표예요? 이걸 위해 계획표를 필요해요? 근데 필요할 수 있어서 뭐 연습 어느 시간 보컬 연습하고. 근데 나름 계획표 짜는 게 설레잖아요. 솔직히 근데 계획표 짜서 지켜본 사람? 저는 지켜봤어요. 지켜봤어요? 식사시간. 그거 알면? 1시간? 먹기 아니고. 먹기, 먹기, 먹기. 계획표 딱 2등분 됐어요. 먹기, 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더보이즈가 연습생 때. 연습생 때 캐리면비를 갔잖아요. 아 맞죠. 예전에 갔었지. 다 같이 갔었지. 그때 영재 또 울었잖아요. 너무 행복했어. 울었죠 그때. 왠지는 비밀인데. 네. 좀 이번에 또 여름방학 때 가능하다면 저희 더보이즈가 캐리면배 갑시다. 진짜. 진짜. 캐리면배가 아니어도 나는 물놀리를 합시다. 좋아요. 네. 물만 있으면 됩니다. 네 맞아요. 물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이제 이쯤에서. 네. 계획을 잘 지키게. 네. 다짐을 하고서 뭘 해야 할까요? 굳혀야 되지 않아요? 네? 뭔가. 다짐을 했으면 그것도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록을 함께 만들어봅시다. 목록. 여름방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상시간이요. 기상시간. 기상시간. 그렇죠 기상시간. 그리고. 다이어트 중요합니다. 왜요? 다이어트 하지 마요. 아니 본인 안 하잖아요. 저 나름 삽니다. 어디서 해요? 저요? 그냥 뭐.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제어색 Q는 씹는 칼로리가 더 빠져요. 완전 다이어트. 저는 오래 씹는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형 다이어트하니까 왜 이렇게 발끈해요? 네? 뭐가요? 제가요? 언제요? 네. 발끈해. 저는 그래서 여행을 되게. 여행을 생각해요. 맞아요. 여행이죠. 저는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저는 인도네시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갔거든요. 네. 근데 되게 멋있어 보여요. 진짜. 카레 가시는 분. 네? 그거 하시는 분. 네. 네. 저도 여행도 여행 아무 데나 다 가보고 싶어요. 진짜 제가. 진짜 세계유주로 가. 네.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저는 혼자 여행 가보고 싶어요. 아 혼자. 진짜. 근데 뭔가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래도 막. 디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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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아요. 재밌겠다 할 것 같아요. 혼자 가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나한테. 맞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대표를 남겨주고 계시는데. 예아. 하루에 한 시간은 더보이지 노래 듣기. 아하. 하루에 한 시간은 더보이지 노래 들으면서. 또 무슨 노래 들어요? 아 이거 뭐야. 지킬게. 오늘은 지킬게. 지킬게를 오늘은 지킬게를. 맞아요. 맞아요. 꼭꼭. 이제 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여름방학 때는 더보이지 지킬게 보면서 저는 더보이지 포스터를 향해 일일 일절을 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이 다시 생긴다면 운동을. 아. 맞아요. 요새 운동 시작했죠. 맞아요. 저도 시작해야 돼요. 선호 못 먹려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 영어 유튜브 것들 이거. 네. 네. Keepers above. 너무 좋대요. 엄청 빠르다. 되게 빠르다. 안 보이네. Please stay healthy. You too. Please stay healthy. I love my boys. 네. 목소리 좀 타고? 네. 아. Come to Europe please. 유럽 제발 그래요. 유럽 가보고 싶어요. 큐큐큐큐큐. 네. 저요? 유럽 진짜 가보고 있어요. 어. 되게 많네요. 오. 오. 저희가. 아 근데 댓글이 너무 빨라가지고. 저만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귀여워. 댓글이? 오늘 현준이 옷이 너무 이쁘대요. 맞아요. 여름방학엔 더보이즈 댓글이 최고죠. 맞아요. 선우야 왜 이렇게 귀엽니? 네.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댓글이요? 댓글이요?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해줬겠어요. 아 뭐야 해줄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선우가 나름 귀엽다. 그렇죠. 기디업. 여름방학 기디업. 여름방학 기디업. 여름에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빨리 지나와서. 네. 근데 다들. 어떻게 하죠? 키퍼. 지킥게도 맘에 든다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실 홍보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오늘 지킥게 홍보 제대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지킥게가 드리븐 드레스로 중국돼요. 네. 진짜 너무 좋은 곳이셔서. 겸 선배님이. 중국어 공부할 거예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선우 귀여워서 눈물 난대요. 잠깐만. 저 제. 하나 더 읽어야겠다. 본방사수 하겠다고. 영어 공부도 하신대요. nothing hard. 찬이 say something. 어. 저도 딱 그. 찬이 유유. 귀여워. 유유. 유형. 귀여운 유형 말씀 좀 해주세요. something. 오케이. tell me something 하니까 something이라고 하시는구나. 더 보이즈 너무 잘생겨서 눈물 나. 네. 방안. 와 너무 빠른데? live long and be happy. 아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은 일단 공부를 게을래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공부하는 중간중간 여름이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여름이니까. 공부하는 여름이니까 바다나 산으로 여행을 가셔도 좋겠고요. 너무 좋죠.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게 가장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보이즈 여름방학 계획은 뭔가요? 네. 이미 더 보이즈는 더 빌리즈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왔지만 그렇죠. 이번 떴다 더 보이즈 여름방학 RPG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입주를 하는 게 주로 수명하고 목표일 수도 있겠죠. 입주라는 단어를 또 쓰시는데요. 요즘 책 읽고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살짝 자파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품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도 맞아요. 근데 진짜 책을 진짜 띄웅띄웅 읽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읽세요. 맞아요. 꾸준히 띄웅띄웅. 맞아. 꾸준히 읽어요. 아까 책 피는 거 봤는데 책 피고 1분 남겨서 다시 잤던 10분이라뇨. 네.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계획 시킹게! 함께 받았네요. 너무 괜찮다 이거. 네.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뭘 해야 돼요? 실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용지물.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올 여름방학에 더 보이즈의 시킹게!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세운 여름방학 계획 모두 지키시길 바라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성공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뭐죠? 뭐죠? 누가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다음 코너는요. 잠시 후 공개되는 떳다 더 보이즈 여름방학 RPG 뭐죠? 스포탑입니다. 멋지. 더 보이즈입니다. 네. 이번 시리즈가 아주 떳다다. 역대 탑 시리즈라던데 드리는 소문에 제가 아주 제대로 내려놨다는데 실홥니까? 실홥니다. 실홥. 맞습니다. 소설 아닙니다. 실홥. 네. 실홥입니다. 실홥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홥입니다. 저희가 상상하는게 바로 실현되는 그곳. 더 빌리지에서 저희가 여름방학을 뜨겁게 보내고 왔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퀘스트도 깨고. 맞아요. 깨고. 어마어마하게 이미지도 깨고. 깨고. 진짜 대박이었어요. 잠을 짜주면 기분이고. 잠을 잘하는 장소까지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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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밭이었어요. 진짜 정신은 없었는데. 진짜 밭도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진짜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빵빵도 불렀잖아요. 빵빵. 상현이 형이 진짜 맛깔나게 잘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노래가 생각이 안나는데 집가서 잘나니까 계속 생각났어요.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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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인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이회에서 보실 수 있을겁니다. 또 저희가 콩국스도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콩국스 해먹었죠. 그것도 콩물을. 콩물. 콩물이요? 콩물 아니죠. 콩물. 콩물. 준비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콩을 직접 갈고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뭐 댓글창에 콩물? 네. 콩물. 콩물. 아 역시 노래 집고자. 콩. 왜냐면 이게 발음이 없고 생각보다 진짜. 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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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진짜 대박 스포인데.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현재 쉬. 제가 인간 땡땡이 됐었어요. 콩물이 됐나요?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요새 팔이 비대칭이 됐는데. 힌트 좀 주세요. 멋있게 한 번. 어이가 없네. 저도 방금 비대칭 닮았는데. 아니 너무 따로 써요. 그렇죠. 너무 따로 써요. 그리고 뭐 그런 게 궁금하시다면. 사실 이후 9시에 공개되는. 저희 떴다 너보이즈. RPG편 1화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돼요. 저희 근데 진짜 여름방학 하면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화에서는 저희가 환장의 협국에서. 환장. 환장. 환장 아닙니다. 환장이에요. 환장의 협국에서 진짜 환장하는 퀘스트들을. 환장했죠. 환장하겠네. 환장하는 퀘스트들을. 저희가 했어요. 맞아요. 진짜 환장할 뻔했어요. 근데 다들 어땠어요? 진짜 환장. 환장할 뻔했죠. 진짜 환장했어요. 멤버들의 애플입의 진가가 제 평가를 아주 대단한 게임을 했었어요. 애플입이 뭐예요? 애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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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억 안 나세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어마어마까지는 아니었어요. 애플입 기대해주세요. 애플입 애플입. 그러면. 뉴욕. 네. 왜 자꾸 뒤에서. 형이 에피소드 하나. 내가 너무 웃겨요. 스포일러 살짝.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이거 있잖아. 알려주지 말아봐. 둘만 알아. 알려주지 말아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저희가 또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근데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은데 좀 있으면 이제 공개가 되니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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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다. 근데 또 이번에 느낀게. 더보이즈가 진짜 비를 몰고 다니는 거라. 정말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 법칙 같아요. 항상 비가 존재해요. 어딜 가도 비가 와요. 더비? 더비? 맞습니다. 누가 있어요? 방금 형 좋았어요. 맞아요. 좋았어요. 시현이 진심이었어요. 또 미션을 가장 잘 소화했던 멤버는 사실 전체적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뭐 한 명 이렇게 잘 소화한 멤버가 아니라. 팀워크로. 맞아요. 팀워크로. 그렇죠. 이거는 진짜 리얼리티였어요. 맞아요. 고기가 진짜 맛있었어. 고기는 진짜. 맞아요. 또 누가 구웠죠 고기? 저요. 제가 완전 싹싹싹싹싹. 아니 고기를 싹싹싹 구워. 아니 그 굽고 나서. 쉬쉬 하고 슥슥슥슥. 맞아요. 송울림이. 멋있는 욕이. 비 오는데 그렇게 불 피우고 먹으니까 조금 느낌 있더라고요. 맞아요. 새로웠어요. 맞아요. 제가 앞으로 고기 먹을 때 물 뿌려줄게. 굳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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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지는. 떴다 더보이즈. 여름방아 RPG.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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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환장 핫고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떴다 더보이즈 여름방아 RPG. 스포타임을 가져봤는데요. 스포타임. 맞습니다. 잠깐 채팅창 좀 볼까요? 네.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진짜. 현준아 입으로 소리. 진짜 잘린다. 잘린다. 고기가 있는 줄 알아요.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 한 번 더 해주세요. 어떻게 운다고요? 슈슈슈슈슈슈슈. 이게. 굉장한데요? 카메라 잡힌 김에. 화이트 애교 플리즈. 예. 팬분이. 팬분이 부탁하시는데. 자 빨리 가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나머지 멤버들도 한 명씩 애교를 하라고 하시는데. 네. 아 그거는. 시간관리. 괜찮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야죠. 우리 더비 분들이 원하시면 좀 해야죠. 저희가 그러면은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선글를 한다고요? 제가 지킬 게 삼행시로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지킬 게 삼행시가 어렵네요. 사라져 고생하셨어. 생각했는데 지금 막혔어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치! 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치! 지킬 게 안 들으면서 킬! 킬킬 대기만 하면 깨! 괴롭힐 거야. 야 근데 진짜 잘했다. 잡았다. 잡았다. 깨물어버릴 거야 이거 오늘. 근데 지킬 게 아니라 지킬 게에요. 맞아요. 근데 괴도 아니에요. 근데 괴는 아니에요. 근데 게로 이제 할게. 센스 있었어, 센스 있었어. 좀 흔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와진 멤버들도 한 명씩 애교 고고. 고고? 고고 하셔야죠. 맞아요. 선우야 못 본 걸로 할게. 선우도 못 본 걸로 하니까 우리가 너무 합시다. 맞아요. 그럼 다음 댓글 읽어볼까요? 네. 다음 댓글. 선우야 so cute. 핸드폰 모아. So adorable. You. 이주현 애교 애교. 영훈이 애교. 영어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영어 댓글 이거 사라졌어요. 방금. 맞네요. 다시 짠 하고 나타났네요. 네. 선우야 I love you so much. Me too. 선우야 너 애교 못하는 척 하면서 혼자 연습하는 거 다 알아. 맞아요. 선우 진짜 그래요. 어저께도 지금 아니었어요. 너무 많죠. 진짜 선우가? 코비는 간호사냐고. 아니요. 저 캡틱. 아니요. 근데 진짜 천사가 찐 힘이시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맞아요. 진짜. 아니. 웃긴 게 이게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뭐야. 어떤 분이 가만히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이콥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이콥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마린 룩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그거예요. 선장이에요. 저희도 써봤는데 제이콥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 모자를 써봤는데 제일 잘 어울리는 제이콥 형이 쓰기로 했습니다. 각자 아이컨택 해주세요 화면에. 아이컨택. 다 센터에서 할까요? 네. 딱 3초. 각자 카메라. 각자 카메라. 자 이정부터 한 명씩 갈까요? 이렇게 팀. 저부터요. 렛츠고. 괜찮으면 되죠? 어떻게 봤어? 아 나를 보고 있구나. 화면 보고 있는 줄 알았어. 저요? 이제 저인가요? 네. 뭐야? 이거 알겠는데.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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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조현이 형.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영훈이 형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 다 나오죠? 보여주세요. 컨셉. 컨셉. 컨셉의 완. 컨셉의 완. 네. 그럼 전가요? 네. 네. 부끄럽네요. 그 다음. 저의? 네. 활이에요. 아 멋있어. 저희 안무 있죠? 안무 한 번 할걸. 코비. 에스. 에스. 상현이 형.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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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을 안 먹은걸 다행이다. 네. 네. 자 우리 영훈이 이렇게 계속해서 채팅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떴다 더보이즈 여름방학 RPG 런칭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네. 근데 이 경품이 진짜 엄청나대요. 장난. 진짜 엄청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무려 저희와 떴다 더보이즈 여름방학 RPG 마지막 휠을 함께 볼 수 있는. 크라인스의 수대권을 드리는 건데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 같이. 이렇게 눈간에서.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씨. 아니 왜 여길 보면서.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그래서 떴다 더보이즈 여름방 RPG 편 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캡처해서. 지금 자막 나가고 있나요? 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응모해주신 분들 중 각 회차별로 추첨을 통해서. 추첨. 촬영 현장 미공개. 사진 포토카드와. 그리고 마지막 회의 프라이빗 상영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오. 오. 일단 글로벌 저희 해외 팬분들. 해외 팬분들, 더비 분들을 위해. 영어를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형, 천냥 같이 보는거죠? 네, 여기 아래에 응모기관도 함께 나가고 있나요? 있어요. 영어로 또 자막을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저희랑 꼭 직접 만나서 즐겁게 웃으면서 마지막에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랑 많이 참여해주시고 뮤직비디오 에피소드 얘기도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지킬게 지킬게를 찍으면서 일단 비가 왔었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원래는 테니스장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군무신이 있었어요. 비가 와서 거기에서 촬영을 빨리 하고 빨리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날씨가 확 긴거예요. 구름이 없어졌어요. 구름이 없어지고 이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어두웠잖아요. 어두웠다가 저희가 이제 안무 씬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파란 색깔 그리고 그 다음 촬영장 갔는데 비가 계속 왔어요. 촬영 들어가자마자 비가 그쳤어요. 근데 비가 내려온 김에 내린 김에 구름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날씨도 저희 더 보이지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뮤직비디오에서 천혜향 찍었잖아요. 에피소드가 있죠. 천혜향은 제가 또 표정을 그렸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진짜 뉴랑 닮았게 그렸어요. 진짜 닮았어요. 닮지 않았어요. 너무 무섭게 무섭게 비켰는데 그렇긴 한데 뭔가 되게 귀여웠어요. 뭔가 천혜향이 이렇게 그림 그렸어 맞아 맞아. 그리고 뮤비에 밥차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밥차가 그리고 박경 선배님이 오셔서 응원 되셔서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경 선배님 짱! 그리고 채팅 한번 또 볼까요? 네! 제발 이번 이벤트 당첨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저희도요. 저희도 사실 그 이벤트는 처음이어서 저희도 되게 설레고 맞아요. 드디어 돼요. 역시 하늘의 아들 더보이즈 스카이즈예요. 스카이즈! 스카이즈! 하늘이야. 하늘이야. 짱! 짱! 영어로 짱을 해주셨네. 비 너무 착하대요. 하이, I love your music. 파니의 내미라고 말하네요. 땡큐! 저는 좀 옛날 진짜 옛날 거다. 영재 너무 잘생겼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영재가 진짜 잘생겨지고 있어. 맞아요. 원래 잘생겼어요. 더 잘생겨지고 있어. 이번엔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모니터링하는데 잠깐 깜짝 놀랐어. 댄스 2. What is love, please. What is love? 아, 저희가 타이페이를 갔다 왔죠. 맞아요. 타이페이를 갔다 왔는데 what is love을 저희가 했죠. 공개해도 됐죠. 그쵸. 영광스럽게 트와이스 선배님이 what is love을 해왔고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는데 어떤나요? 잘했나요? 잘했나요? 재밌었어요. 연습하는 내내도 재밌었고 맞아요. 맞아요. 무대할 때도 굉장히 즐기면서 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비디오도 우리 큰 무대에서 하니까 맞아요.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저희 더 보이지는 이 촬영 오기 전에 뭔가 엠카 본방사들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방사들을 하고 왔죠.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잘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What are the event prizes, Eric?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원더케일 카카오TV와 유튜브에서 전세계 동시 생중계되는 오늘 떠따 더보이즈 여름방학 RPG 스페셜 생중계 이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생중계가 끝난 밤 9시 바로 이어서 카카오TV에서 떠따 더보이즈 여름방학 RPG 첫 회가 바로 공개되니까요 카카오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끝까지는 고정! 고정! 네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안타까워 마시고요. 유튜브는 9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첫 회가 온 에어 온 에어 온 에어 되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예스 To those of you on YouTube please don't worry because at 9.30pm you will be able to watch the first episode so don't miss out. Don't miss out. Don't miss out. 오늘 각자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좀 해볼게요. 어땠어요? 루씨? 저부터요. 일단 이렇게 생중계가 되는데 이제 별로 안 떨리는 것 같아요. 저희 팬분들을 만나니까 많이 만나게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지킬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맞아요. 곧 나오는 떴다 더보이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누가 얘기한 것처럼 지킬게 저희 오늘 나왔잖아요. 진짜 뮤비도 되게 이쁘게 찍어주시고 좋은 곡을 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지킬게 많이 들어주시고 조금 있으면 공개되는 떴다 더보이즈 여름방안 RPG편을 꼭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수빈고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저희가 엄청 재밌다고 이미지를 내려놨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보질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9시에 같이 볼 거니까 네. 서로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나왔던 지킬게 진짜 노래 너무 좋으니까요. 스트리밍 많이 해주세요. 네. 근데 지금 9시 지난 거 같아요. 진짜요? 빠르게 한 마디씩 하고 빠르게 빠르게 네. 일단 지킬게 음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떴다 더보이즈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꼭 당첨이 되셔서 저희 즐겁게 또 같이 마지막 방송 네. 함께 합시다. 네. 다 빨리 지킬게 지킬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떴다 더보이즈도 저 되게 재밌게 봐주세요. 네. 네.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To those of you guys don't know us yet We're called the boys. Yeah. We have 12 members and hope to see you soon again. Please send us lots of love. Thanks. 네. Peace. 지킬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리얼리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네. 저희 12명 멤버들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킬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여름방 RPG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킬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RPG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지킬게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비열둥기잖아요. 그렇죠. 떳다 더 보이지를 통해서 팬분들에게 저희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제가 평소에 핸드폰을 켜면 항상 유튜브랑 카카오 채널을 많이 보는데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킬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we are so so very happy to be able to bring you all these contents even if we're not doing promotions. we hope you enjoy the music video as well as the new web series. help us go viral, share, and enjoy.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9시 정강이 지났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끝으로 저희 세 싱글 앨범 타이틀곡 지킬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 함께 본방 큐 해볼까요? 네. 5, 4, 3, 2, 1, 큐! 큐.